현상의 정관으로 감사드리기 아이돌로서, 혹은 아티스트로서, 혹은 퍼포머로서 뭔가 제대로 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시기가 아닌가 우리 딱 준비한 대로만, 하던 대로만 하고자 환호사! 환호사! 맞아 맞아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 공부야지의 악몽이 지금 확정 이뤄버릴까요? 선물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? 비기니? 예 네 나 이거 실력 못 부르거든요 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평소에 SNS를 통해서 알았는데 와 진짜 아직 브라질을 안 가서 제가 속도를 할 수 없지만 칠레공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관객들이 즐겨주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광기 계속된 실수가 계속되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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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